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늘 그렇듯.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빅데이트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데이터는 알고 있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임금 피크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이게 임금 피크제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이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줄어드는 방식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정년 연장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준비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드리겠습니다. 1. 정년 연장을 동반한 임금 피크제는 찬성한다. 2. 모든 임금 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 3. 잘 모르겠다. 보기 한번 다시 드릴게요. 1번 정년 연장을 동반한 임금 피크제는 찬성. 2번 모든 임금 피크제 폐지. 3번 잘 모르겠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셔서 여러분의 나이, 성별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40대 남성인데 정년 연장을 동반한 임금 피크제를 찬성하신다면 40남1로 적어주시고요. 30대 여성이신데 모든 임금 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30여 2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 샵8001번이나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10분을 뽑아서 견과류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배 소장님.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이른바 시간차 상승입니다. 시간차 상승이요? 네.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는 국정수행위 기대감이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취임식도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하고 또 5.18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위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율은 26일부터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4.1%로 나타났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7.7%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았을 때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54.1% 소폭이지만 시간차 상승을 했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부정평가가 그동안 높을 때에는 40%대 중반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37.7%로 내려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사전투표하신 분들 20% 넘으니까 많이 계시지만 내일 지방선거 본투표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시간 이제 4시간 남지 정도밖에 안 남았죠? 각 후보들 정당 지금 완전히 마지막 온 힘을 다 쏟고 계실 것 같은데 배 소장님, 현재 판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차 상승이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 판세라는 것은 지방선거, 특히 현직 대통령의 국정수행, 또 정당 지지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기억나실 텐데 그 당시에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80%인데 17개의 강력단체장을 80%로 곱해보면 14개 나옵니다. 그다가 이제 2020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거든요. 표창원 앵커께서 너무 잘 아실 텐데 300석 의석수를 60%로 곱해보면 180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영향을, 인기 초반이니까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우리 MBC를 비롯해서 방송 3사 조사 결과가 23일부터 25일까지 있었거든요.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17개 강력단체장 중에서 국민의힘이 9곳, 더불어민주당이 4곳.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13곳 정도만 이긴다면 이긴 거다, 많이 이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한 7, 6군데만 돼도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물론 이제 8군데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두 곳이라도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한두 곳이라도 더 올라가느냐. 청취자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모릅니다.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궁금증만 유발하는 얄미운 배 소장님이었고요. 전 팀장님, 빅데이터상에서는 지방선거 판세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지방선거 언급량은 한 달에 24만 2천 건이고요. 지방선거 다가올수록 오히려 지방선거라는 언급량은 낮아지고 있어요.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이 17군데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면 사실 이게 이슈별로 다 이걸 어떻게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지지하는 쪽에서는 제일 큰 사람들 흔들어서 당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보자. 부정적인 언급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판에 좀 네거티브라고 해야겠죠. 그런 쪽을 좀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로 서울 경기 관련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아무래도 김포공항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강원도 특별자치도 이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쪽에 모여있던 관심이 선거 앞두고서는 조금 두 곳으로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전투표율이 20.6%였습니다. 지방선거로만 보자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지만 사실 지금 지방선거의 평소 투표율 보다는 높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표현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진행자나 우리 전명기 팀장 들으시기에는 20.6% 역대 최고치 그러면 높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잖아요. 그런데 4년 전에는 20.1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표현을 할 때 지난 지방선거와 큰 차이 없어. 20.6%랑 역대 최고치 다르거든요. 0.5% 차인데. 뭔가 큰 이변이 일어나거나 뭔가 판세가 본선거일날 여동치기에는 사전투표율을 보면 아주 높은 건 아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특히 7개의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개항을 모든 관심이 다 모아져 있죠. 인천개항을은 한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항을은 사전투표가 높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위기인식에 따른 결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변을 위한 준비도. 이것도 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어떻습니까? 내일 본투표 그래도 가장 많은 분이 투표를 하실 텐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막판에 영향 줄 변수가 또 있을까요? 세대별 투표율인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안정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 대체로 좀 본선거일에 많이 투표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세대별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휘청이거든요. 위기다. 지금 큰일 났다. 이런 또 40대 유권자의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 세대별 투표율을 보고 거기에다가 50대와 여성 표심도 중요한 거겠죠. 늘 선거퇴보면 마지막에 어떤 툭 돌출된 막말이라든지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이 확 표심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심조심하거든요. 또 조심. 발조심. 불조심. 또 조심. 알겠습니다.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전 팀장님, 빅데이터 분석 어떻습니까? 김포공항 이전. 지금 일주일 동안 언급량이 만 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뤄지는 빈도수 대비 대선 관련했을 때는 사실 이런 이슈들 한 번 터지면 막. 엄청났죠. 그래서 이게 좀 언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관어들 쭉 보면 이제 사실은 감성을 봤더니 이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발언한 이재명 후보 둘러싼 민주당 측에도 다른 반응들이 나오면서 약간 내분 현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악재로 보는 듯한 그래서 이슈나 공약 여기에 이제 제주도 관련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것 때문에 아까 영향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들 좀 쏟아내는 듯한 제주도 관련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 좀 다른 목소리 내고 있는 부분들 이거 약간 그래서 이제 감성어가 13.9 대 80.2 거든요. 그래서 뭐 찬성 반대 물론 반대하다가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비판하다 논란이다 가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발언한 이재명 후보를 두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발언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것과 좀 엇박자 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감성어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국민들은 아직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찬반으로 지금 김포공항 아직 여기까지 이슈가 번지진 못한 것 같아요. 폐수장님 그럼 전 팀장님 분석에 따르면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그 사안 자체는 계양을이나 인천이나 김포나 이쪽에는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는 오히려 민주당 내 내분 조율 안 된 공약 다른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식의 해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뭔가 조율 없는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조율도 조율이지만 그래도 김포공항에 대해서 지금 만 건 정도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하게 김포공항 이야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빅데이트에서 이 정도 주목받는 것은 강서구나 양천구나 또는 인천 계양구는 이게 민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고도 제한도 있죠. 그렇죠. 소리도 시끄럽죠.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해서는 이게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핵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이나 제주도를 따져보면 이건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자칫 김포공항이 제주 관광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기축이 되는 축이 되는 공항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또 나름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원장이고 비판으로 하자면 비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계양을이 그만큼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또 참모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이슈를 꺼집어냈을 때 유권자들이 막판에 관심을 기울일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관심을 많이 받는 김포공항 이슈를 꺼내드릴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렇지만 이것이 제주에는 그건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주에는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불꽃이 불똥이 튀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볼까요. 정부에서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여러 가지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주택 보유세 부담 낮추겠다 이 발표가 있었잖아요. 1주택자 보유세를 2년 전으로 돌려놓겠다. 이 부분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언급량이 1,500건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보유세보다는 지금 물가 안정이나 소상공인 지원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감면해 주는 것이 이번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성호도 36.9 대 50점인데 이 부담이라는 키워드가 부정감성으로 잡히는 바람에 부정이 좀 높게 나왔는데 사실은 부담을 좀 덜었다. 가격을 낮춰줘서 좀 안심이다. 그렇죠. 완화되다. 사실은 오히려 좋은 쪽의 표현들. 부담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뉘앙스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 속해 있는 분들이 이거 낮춰주는데 싫다고 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좀 칭찬하는 글들이 많은데 그 글의 양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폐수장님. 일단은 주택 보유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상으로는 별로 관심이 높지가 않다.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비판적 의견들이 나오는 걸 보면 부자 감세 아니냐. 그렇죠. 서민용 대책 아니다. 민세안정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상에서 보면 2년 전으로 보유세를 돌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우리 청사분들 전국적으로 계시니까 서울의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에 사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2,400만이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분명히 선도효과는 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선도효과는 지난 대선도 그렇고 부동산 표심은 이미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전민기 팀장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래? 우리는 별로 혜택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상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 이게 이번 선거에는 크게 역풍이 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칫 이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는 부자들만 혜택 보내? 2%만을 위한 정책인가? 이렇게 되면 정작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여지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6월부터는 여름 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됩니다. 여름 하면 여행에 대한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가 또 폭발이 될 텐데 지금 하나의 이슈가 있잖아요. 여행지 중에 가깝고도 이색적인 나라 일본에 대한 여행. 6월 10일부터죠. 한일 두 나라 간의 단체 관광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거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이거는 일주일 언급량인데 지금 일본 여행은 2만 2천 건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보다 관심이 더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관어들 보면 여행스타그램이나 비자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래도 죄송합니다.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되는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렇게 누구랑 갈지 벌써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나 이제 방사능 오염수 그거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관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그래서 감성호도 72.5 대 19.7이에요. 가고 싶다, 기대된다, 설렌다, 먹고 싶다, 맛있다, 좋아한다, 즐기고 싶다. 뭐 이런 그러나 이제 비싸다 하나 나오는 거는 이제 항공권 가격이고요. 기적이다, 편하다, 뭐 등등등. 바람물질 하나 정도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감성하고 불매운동 끝난 거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좀 크게 형성돼 있다. 이건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것 같은데 일본 관련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역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본에 대해서 비호감도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여행만 이야기하면 인터넷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고 싶다, 가고 싶어, 기업구나, 쿠마모토, 그다음에 마시구나, 후쿠오카. 그런데 이게 일본에 대한 정서적으로 우리가 독토나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일본에 대한 미움이 정말 차고 넘치는데 그 구구자들, 구구 세력들의 왜곡과 혐한 발언 이런 거 보면 좀 화가 나잖아요. 네, 이것도 화가 나죠. 또 혐한 눈 나오는 것도 웃기는 거죠. 지금도 도쿄 시내에서 소녀상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안 되죠. 왜곡된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 여행만 하면 정말 맛있구나, 후쿠오카. 그런데 이번에 독도 관련해서 조사한 것도 본인들은 동의 안 얻었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여행하고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여행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분리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역사는 역사고 여행은 여행이니까요. 배수장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일본도 일본이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생겼고요.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기대감이 커진 거죠. 여행을 할 수 있다면 항공료가 얼마가 됐든 이게 보상심리도 있겠네요. 가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리오프닝주라고 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공이나 여행이나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쪽 상황이 카지노나 호텔이나 이런 데 주가가 올라갈 정도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정말 우리도 여행도 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나가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도 많은데 정말 이제는 문이 좀 열려가고 있구나. 주변에는 아직까지는 여행을 왕성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는데 아직은. 그래도 빅데이터상으로 보면 그 기대감 쫄깃쫄깃한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맛있구나 후쿠오카.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이마르 등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 관광 실컷 즐기고 있던데 우리는 반대로 가서 좀 브라질은 너무 멀죠? 그래도 가야죠.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전명기 팀장님은 해외여행 지금 계획 있으세요? 아직은 없는데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면 겨울쯤엔 한번 우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돈 모으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명기 팀장님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전부 다 아내에게 달려있는 거죠.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네 어쨌든 뭐 지금 해외여행 수요가 그전에 비해서 2.5배가량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빅데이터나 여론조사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 여러 가지 변수들 지켜보면서 각자 좀 즐거운 여름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또 기업 직장인들 사이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죠. 임금 피크제.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전 팀장님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해보셨죠? 네 언급량이 2,959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감성을 보니까 22.7대 75.2인데요. 연관은 이제 연령차별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삭감하는 것 자체는 좀 차별이고 위반이고 어떤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면서 기업들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걸 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혼란도 또 가중될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도 또 가중된다. 이런 키워드들도 보여요. 그러나 일단 연령을 가지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무효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핵심은 결국 합리적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정년 지났다고 해서 일은 똑같이 시키고 많은 시간 근로하게 하면서 임금만 깎는다.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년을 늘렸다면 원래는 61세가 정년인데 한 65세로 늘렸다 그러면 61세 이후부터는 좀 임금이 내려간다. 조정이 된다. 그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년이 61세인데 한 58세부터 임금을 줄이기 시작한다. 일은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임금피커제가 합리적인 것은 정년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임금을 줄인 만큼 신입사원들 젊은 세대들을 더 뽑을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줘야죠. 그렇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께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로 세 가지를 드렸는데요. 1번 정년 연장을 동반한 임금피크제는 찬성한다. 2번 모든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전민기 팀장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1번 정년 연장한 임금피크제 산성이다. 60%. 모든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한다. 35%. 잘 모르겠다. 5%입니다. 저도 1번인데. 아하. 그러시군요. 연령대별 특징이 반영된 것 같죠? 배 소장님도 1번이신 거 보니까. 네. 40대 이상 청취자는 임금피크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요. 40대 이하 청취자는 모든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장현숙 님이 미니로 40대 여성이신데요. 정년이 보장만 된다면 임금이 삭감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있는 근로자도 살고 젊은이들도 취업할 수만 있다면 둘 다 사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30대 남성 7564 님은 임금피크제 필요합니다. 저희 세대는 부모님이 곧 정년이시거나 지난 상태인데요. 30대 자녀들이 아직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부족해요. 참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50대의 6557 님께서 현재 임금피크제 중인데요. 나이 많을 이유로 수행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게 안타깝습니다. 업무 강도는 예전과 같은 것도 문제고요. 미니로 들어오신 김인호 님. 30대 남성이신데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합니다. 전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청년입니다. 계약직이라 정년 보장도 없고요. 일에 대한 능률은 젊은 사람들이 높아요. 참 슬프고 안타깝고 그러네요. 이게 참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깎는 것도 서럽지만 청년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임금피크제 없애고 조금 빨리 퇴직을 하셔서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마련해달라 이런 말씀이 또 아프고요. 경제가 좋아서 계속 임금 최고치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